안녕하세요 이제 맨홀지컷 프로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할 겸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 봤듯이 몸무게가 딱 이랬고요 이틀차 때 이랬고 3일차 때 이랬는데 점점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맨홀지컷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맨홀지컷 프로인데 이게 제품 성분 소개를 보면은 복부지방 체지방 감소부터 간 건강 개선까지 탄탄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통 다이어트로 유명한 커팅제 체지방 커팅제고요 체지방 감소 지구력을 올려주고 간 건강에도 되고 이제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따로 밀크시스를 챙겨먹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 생각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제고요 요즘 이제 제가 이거 인스타 스토리 한번 올리니까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걸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섭취 방법은 하루에 2회 2알씩 먹는 건데 일단 모델이 옥태견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광고주분이 설명이 되게 많은데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소변보고 몸무게 체크했어요 69.8 나왔고요 이제 나레이션으로 한 이유는 이제 새벽에 다들 자고 있어서 나레이션을 했고 여기는 출근해서 센터 노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출근해서 맨홀티카 프로를 한번 보여드리고 쓱 하고 이제 먹을 거예요 자 먹는 영상이고요 하루 2알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2알 먹고 그리고 운동 전이라 노익수 부스터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오늘은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디 했냐 이제 스쿼트 네 이제 이게 몇 킬로야 190인가 200인가 그랬을 거예요 200킬로였던 거 같은데 한번 이제 폼 잡고 자 바 정중앙 확인한 다음에 자 바로 앉았습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가자 가자 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창고 들어가서 이제 밥이랑 제가 항상 먹는 랭킹닷컴 청양고추맛이랑 김치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로 넘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빠졌죠 네 0.2g 빠졌네요 이제 맨홀티카 프로 사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기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3일동안의 여정을 보여드릴 건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저는 센터를 6시까지 출근해서 오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하고 오픈 6시에 해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뭘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세요 좋아요 네 6시에 출근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수업할 거 하고 오늘 드 운동했습니다 네 시티드로부터 먼저 하진 않았고요 이제 운동하는 영상 몇 가지 찍었어요 그리고 느낌이 잘 오고 이제 그런 운동 부위는 아 운동 종목은 원래 제가 평소에 4세트 정도 하는데 한두 세트를 더 해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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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